다음 소식입니다. 상생품질협력을 위한 품질 최고 책임자 회의가 지난 26일 개최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40여 개 완제품 제조기업과 100여 개의 1, 2, 3차 협력기업 관계자 그리고 한국품질학회 전문가들이 모여 상생을 위한 품질협력 실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품질전략 패널 토론에서는 포항공대 김광재 교수가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품질 경영을 주제로 발표했고 글로벌 기업의 협력기업 육성 전략에 대한 전문가 토론도 진행됐습니다. 또 간담회에서 정부와 업계는 안전품질 역량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